여러분 미국에서 하버드대학 총장이자 흑인 여성 출신의 IT 출신의 그런 게이 총장이 물러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거짓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거는 참 우리 사회도 굉장히 시사적이죠. 이 여러분들 1군의 젊은 그런 보수 진영에 속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게이 총장의 표절 문제를 거론했지만 10일 이상 넘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그걸 덮었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언론사들의 문제가 많죠. 미국의 많은데 이 거짓을 무너뜨린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함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거짓을 무너뜨리고 사실과 진실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이 길에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3년 8개월 정도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것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거짓과 윗선의 종언을 고하고 사실과 진실의 기치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례지만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바꿔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글을 잘 썼네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굉장히 탑뉴스 바로 밑에 잘 소개된 그 내용을 이철민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네요. 미국의 보수 진영은 진보의 상징인 하버드 총장을 어떻게 몰아냈나 젊은 언론인인 크리스토프 루퍼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관여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신념에 찬 그런 젊은 크리스토프 루퍼가 게이 총장의 표절 의욕을 집요하게 파헤쳐 가지고 결국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보수 진영의 생명이자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두고 그 부정 문제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그 보수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그 부정직함 정직하지 못함을 목격하는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수의 핵심 가치는 좌익들에 비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이러면 그 위에 쌓아올리는 것이 모래성이 되지 않죠. 지난달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항내의 수많은 반유대인 이스라엘 시위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답을 해서 미국 보수파의 강력한 사태 압력을 받았던 크로딘 게이 총장이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게이 총장 자체가 체계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태도 하나만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선거 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 대처하고 행동하고 발언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전모를 다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표절 문제지만 이 표절은 이 크로딘 게이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사람 댐댐이의 전모 가운데 일부지만 일부가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거짓을 무너뜨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달라든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언론인이 여러분들 무너뜨린 겁니다. 게이는 버텼고 하버드 대 법인 이사회는 12월 10일 날 만장일치로 게이를 재신임한다고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크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을 사임시키는 것은 미국 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이의 표절 의혹은 동료 학자진의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 덮어준 겁니다. 보수파 언론인이자 행동가인 크리스토프 루포의 집요한 파헤치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39세입니다. 그는 하원의인도 아니고 억만장자도 아니어서 미국 밖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가능성이 낮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낱낱이 까발겨지고 관련자들이 색출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을 여러분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노력해 가지고 힘을 댔지만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지방에서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 양반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전모를 다 파헤쳐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의 여러분들 그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를 뭡니까 타양 아래 드러낸 겁니다.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소수의 한두 사람이 역사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조작가 발견과 선거 데이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왔는지에 소위 조작사건의 전무 조작사건의 전부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더라도 찍소리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세상 가면서 잊혀지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수없이 여러분들 때렸을 겁니다. 미국의 이름 하버드대학이라는 지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버드대학의 좌파 출신의 하버드대 총장을 무너뜨린 것은 주류 언론도 아니고 다 뭡니까 이 젊은 소위 보수 색제가 강한 루포라는 크리스토프 루포라는 젊은 사람이 무너뜨린 겁니다. 뭘 가지고 사실과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루포를 비롯한 미국 보수 매체의 언론인들은 최초로 게이 총장의 표절 의혹을 터뜨렸고 하버드대학 자체의 조사에서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계속해서 추가 표절 의혹 사례를 발굴해서 소셜미디어와 보수 매체에 퍼뜨렸다. 거짓의 위선을 여러분들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함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들 표절을 하고 위선적인 하버대학 총장을 추적해 가지고 사실의 힘으로 뭡니까 단제를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 겁니까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같은 미국 보수포가 리버럴 매체로 분류하는 주류 매체들은 클라딘 게이의 표절 의혹의 시간이 지나면서 덮일 줄 알았고 처음에 잠잠했다. 이게 이럼 지금도 미국의 주류 언론 상황이고 한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제의 존립에 관한 그런 사건이 터지라 다 입을 다물는 겁니다. 그 나라도 입을 다물고 한국은 더더욱 입을 다물는 겁니다. 그러나 루프와 그의 언론인 일당이 추가로 터뜨린 표절 의혹 건수는 40건을 넘어섰다. 그래서 한꺼번에 뭡니까 맹애가 실조한 겁니다. 학자들의 학자라고 불렸던 게이가 그냥 학문적 성취는 빈양한 학자로 그냥 묘사되기 시작한 겁니다.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2020년 4.15 총선 증거물뿐만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9번의 선거가 이런 참 문학적인 이런 증거들이 축적됐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 kbs mbc들이 다 그걸 덮는 겁니다. 그 거짓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에 들어갈 겁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철민 국제담당 선임기자 여러분들 이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뒀지만 아주 여러분들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톨 루프는 게이 총장이 사임하자 소셜미디어 x의 두피를 벗겨냈다 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 좌파가 장악한 엘리트 대학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간 사람이 총대를 매만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대를 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왜 그런 거 아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명확한 구분과 정의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유사시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소위 idf 이스라엘 군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내걸겠다 이런 청년들이 전혀 안 보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기성세도 책임을 제약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방산이 어떻고 하지만 정신은 한참 멀은 겁니다. 그냥 거의 정신은 노비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남이 자기 것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의 선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미국이 우리의 국방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미국이 뭐 해 주고 미국이 뭐 해 주고 미국이 뭐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를 지냈던 최인호 여러분 교수께서 문정권 하에서 미국의 상은청문회가 여러분들 인권 한국 관련 인권청문회가 오랜만에 열렸을 때 여러분들 최인호입니까 이인호 선생님입니까 그분이 가셔가지고 서두마리인 너무나 이런 가슴이 울렁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국을 해서 세월이 이렇게 뭐죠 오랜 세월이 흘렸는데 또 한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슬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780년이 흘러가 여러분 다시 미국이 또 여러분들 그 인권 문제를 걱정해 줘야 될 그런 상원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루퍼와 미국 보수파의 다음 타겟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다양성 공평 포용을 중시한다고 보는 미국 기업과 교육기관의 이른바 DEI 정책입니다. 미국의 모든 기관의 DEI를 제거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이비 리그의 썩은 것을 드러내고 인종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를 학문의 최고 원칙으로 회복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다 주류 언론들이 처음에 다 덮은 겁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는 10일 동안 덮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10일이 아니고 뭐죠 3년 8개월 동안 다 덮는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중시하고 정직함을 최고의 등목으로 삼아야 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진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갑 재입에서 보수가 어떻고 정규 재입에서 뭡니까 보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정직이라는 부분을 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다 이렇게 덮다가 한꺼번에 뭐죠 cnn방송 뉴욕타임스 와신던포스 bbc방송들이 번지는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게이총장이 사임을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언론사들이 이렇게 비겁한지 참 대단한 거죠. 다 자기한테 돌아올 일인데 자기 노후가 여러분들 불안해지고 자기 노후가 망가지고 자식들의 앞날이 이름들 어두워 지는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다 주류 언론들이 덮는 겁니다. 이인호 교수님이시네. 이인호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이 참 그렇게 상원의원들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여러분 이렇게 아렸습니다. 미국인은 미국의 엘리트 교육기관들 안에 이념적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학 캠퍼스 안에서 표현의 자유로 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이런 기성을 뿌리고 유대인들이 혐오반을 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그런 여러분들 행위가 만년한 것에 대해서 하원의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편실변역대학교 총장하고 하부대학 총장이 그렇게 모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머리가 아주 내가 볼 때는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루프라는 39세 여러분들 아주 젊은 보수주의 이념에 출미한 이 젊은 사람이 그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을 그냥 넘어뜨린 것 아닙니까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칠옥 같은 이름 어둠이 덮여 있지만 나라가 백척관대에 서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희망고문과 거짓에 여러분들 익숙해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이 다 뭐죠 선거를 장악한 좌파진영에 다 여러분들 복속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을 향해서 지금 마치 뭐죠 타이머가 여러분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시간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쟁의 물꼬를 이렇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이유라는 것은 결국 역사발전이라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에 그런 두피를 벗겨내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꼭 여러분 대한민국 보는 이야기 같아서 그래도 10일 동안 여러분들 cnn과 뉴욕타임스와 여러분들 와신돈포스트가 덮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3년 8개월이 넘어가지고 국정원이 10월 10일 날 선거가 다 도덕질 받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첫째 사전투표 투표자서를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둘째 제3의 장소 외부에서 위조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셋째 선거결과를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국정원 감사가 나오더라도 대통령도 말씀이 없으시고 언론들이 다 뭡니까 단신 기사 쓰고 그냥 그대로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한심한 사람들인 것.